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레위기 23장 말씀은 절기장이라 절기장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 슬라이드 7절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절, 또 초막절 그렇게 7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 그랬습니다.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 나라 민족마다 지키는 이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 운동, 또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이런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다른 나라와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다른 나라 절기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의 절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기념으로 제정하지만은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제정하신 날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민족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절기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학으랍니다. 학어가 뭐냐? 춤춘다. 춤춘다. 순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매년 이제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기는 뭐냐? 축제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춤춘다. 춤춘다. 축제의 기본 요소가 뭐냐? 춤춘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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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잖아요. 축제. 둘째 절기 히브리의 뜻은 모에드란다. 모에드란 말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특별한 목적과 교획 가운데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것. 이런 특별한 목적과 교획의 핵심이 뭐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과 속제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었어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 골로세스 2장 16절로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사도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타임 스케줄이 일곱 절기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일곱 절기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다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초실절은 부활. 칠칠절은 성령과의 임무 교대. 예수님 가시고 성령 오셨다는 임무 교대. 따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속제일은 그리스도의 속제.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이렇게 일곱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임 스케줄에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일곱 스케줄을 보면 절기가 다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초막절. 그래서 예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의 본문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초림하셨으면 재림하십니다. 시작하신 분은 끝을 냅니다.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끝을 내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으로 육체를 떠나면 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는데 인류의 종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개인 종말을 위해서 그렇고 인류 종말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절기의 핵심입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를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애의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추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나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절기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미있게도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애의 날이라. 성애다. 성애라가 무슨 말이냐. 우리 말로 미크라코데시란다. 미크라코데시는 절기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특별한 날을 정했어요. 우리가 주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날을 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 그게 성애예요. 실제로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첫날과 마지막 날이 중요했습니다. 이 날이 성애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를 말씀하시지 앞서서 3절 이후로는 쫙 절기에 대해서 말하기. 2월절부터 쫙 말씀하시는데 절기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안식,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뿌리자 바탕이다. 그것이 뿌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일을 하다가 오늘 금요일이지, 금요기도에 가야지, 금요기도에 참여해야지. 그게 뭐요?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된 분이라 구별된 분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일을 하는 일을 딱 멈추고 딱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뭐냐. 특별히 구별된 신분이란 증거예요. 증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이것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돼야 된다. 주일날 나왔다가 말았다가 심야기도 나왔다가 말았다가 기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첫째가 뭐냐. 첫째 절기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우선순위해라. 예배 최우선순위. 예배 시간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수요, 수요예배 딱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러면 생명같이 지켰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살라고 하면 휩쓸이 살라고 하면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다. 불신자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왔다. 사는 내용이 불신자하고 같다니까요. 예배가 없어요. 세상 걱정이 없냐. 세상 그냥 피튀기 하는 불신자하고 거의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 예배 데려가서 조금 세상적으로 흡쓸이 살라고 하면 수요예배 있어요. 조금 더 흔들리라고 하면 금요일 또 있어. 하루 반 지나면 주일 날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 좀 있길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 교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예요. 신약의 제사와 안식이었어요. 제사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내가 지금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찬양을 내 영혼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찬양 시간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실감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영혼이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속에 있느냐 점검이 필요해요. 예배들이 나와서 일하다가 온 세상 생각.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내가 차를 문을 잠갔냐 안 잠그고. 내 불신이 사단이 불어놓은 가라지에 속아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생 실패하게 만든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은 우리의 의의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그분의 피로 회복되었다. 그것이 예배 때마다 확인되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 그게 확인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칠자를 찾는 사단.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 관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태를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직 참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예배 참석을 했다.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중 은혜 못 받도록. 평상시에는 별 생각이 없는데 꼭 예배 자리에 오면 오만 생각이 다 나. 예배 자리만 오면 마마나 생각이 나. 그게 뭐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조는 분이 없습니다마는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이잖아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에서 10분 15분 고사이 끝나요.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못 자고 존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직분을 준다든가 일 맡기면 큰일 나요. 영적 상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졸고 있기 때문에 뭘 맡겨놓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인도 못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인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다. 그 사람은 뭘 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같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계속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1시간을 못 견뎌요. 1시간을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예배 잘 들이면요.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 그 아이와 못하는 학생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집중 차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딱 시작하면 집중한 집중. 그러니까 효과가 확 나지. 공부 못하는 앉아가 딴 생각합니다. 앉아가 온갖 딴 생각. 앉아 있긴 몇 시간 앉아 있지. 아무 효과 없어요. 집중 차이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일에 다 집중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충만히 맛봐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완전히 그렇게 젖구나. 젖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애는 어디서 위로받을 거예요. 어디서 치유가 될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치료할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배의 시간에 성령이 치료하셔야 돼요. 성령이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이 세임을 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네 세임을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내밀 시간에. 안식이 뭐냐. 안식은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란 말은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영적인 재창조의 힘을 얻는 게 안식이에요. 영적인 재창조의 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재창조잖아요. 첫 창조는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예수구시도 오세요. 재창조. 둘째 아담 예수구시도 오세요. 새로운 힘을. 구약시대의 절기가 되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했어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무리됐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사실 창조원리가 먼저 안식하고 안식을 통해서 얻어진 힘으로 일하는 것. 이 창조원리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달려보세요. 주일 일주일이 시작하는 제 첫날의 안식이래요. 그렇죠? 주일 날이에요. 이 날에 여러분이 주일 날. 이 한 주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 날 말씀을 잡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씩 힘으로 은약 잡고 그 방향이 안 털어지거든. 말씀 없이 예배는 들었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 방향이 다 털어져요. 이 말씀을 은약으로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의 적용을 그렇게 하면 말씀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전부 다 말씀 놓쳤습니다. 나는 예배 실패했습니다. 그런 바락이에요. 바락. 말씀 잡고 딱딱 사는 사람은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말씀 적용하면서 사는대요.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이 말씀을 은약으로 붙잡고 삶의 현장에 모든 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힘이 없어요. 왜 없냐. 예수가 그러시도 말씀 성취 말씀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뭐냐 응답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어떻고 골치 아프고 지금 사업이 잘 안되고 직장이 어렵다고 그거는 장식의 삶장에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기도 제목 다 있어요. 기도하라고. 어느 교회든지 다 기도 제목이 다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걸 체험하라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마텀 13장에 네 가지 땅이 떨어진 시 비유를 말씀하면서 강조했잖아요. 밭에 밭에 씨가 떨어져는데 네 가지 씨가 떨어져 똑같은 씨가 떨어져는데 길가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이 떨어졌다. 이 시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무슨 말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도 깨닫지는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자기에게 적용을 못해 이 길가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 아세요? 길가 길가 씨가 어떻게 살겠어요? 길가는 뭐 전혀 살 수가 없지요. 길가 어떻게 뿌려진 거 그냥 가져갖고 그냥 길가 떨어졌으니까 나쁜 놈이 와서 조금 쫓아가버려요. 돌밭에 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기뻤습니다. 받을 때 너무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문제사건 앞에 그냥 또 물어져요. 문제사건 오면 그냥 완전히 또 본색이 또 나와버려. 아버지 이에게 물어보지라니 말씀에 적용이 안 돼 이번 주 강담 메시지 무엇을 알아보라겠지 말씀에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냥 그냥 완전히 또 단문에 돌밭 가스들게 뭐냐 가스들게 떨어졌다 이것은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세상 걱정 염려 또 특별히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별다릅니다 100배 결실이면 좋은 밭은 어떤 자세냐 마치 뭐요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오면 이 새끼 새들이 입을 막 벌리는데요 이 어미새가 가져온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입을 벌린 새들은 4마리 5마리 쫙 입을 벌렸어요 어디에 넣느냐 제 3개 벌린 놈이 된다 그렇대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요 어미새가 와서 이 먹이를 줄 때 입을 쫙 벌린 그런 자세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자세냐 말씀 받을 때 아멘 자세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내게 성 기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역사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신혜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그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한 것처럼 행통해 말씀 따라서 하면 형통해 억울한 일과 특별한 일 없어 아주 하나는 형통해 말씀 집중해서 형통해 하십니다 이 축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기의 영성입니다 본문 4절부터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 절기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벼져 있어요 영적 의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져야 한다 영성은 어떤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누림에 삶 속으로 들어간다 끝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성령인들을 확실하게 받으니까 하나님의 절기들 중 가장 첫 번째 나누는 것이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지금으로 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의 광복절 비슷한 개념입니다 6월절 해방됐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급한 역사를 처음 한 것을 기념하는 것 6월절 패스오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신앙생활은 예수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오거든 저는 언제나 어려움 올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성했어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또 정거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의 아들아이는 그것이라 아들인자는 생명있고 하나님 아들인자는 생명이 없는지라 내가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너희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까짓거 이거 뭐 어른이 왔다고 해서 내가 자질할 수 있느냐 영생이 내게 있는데 영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올 때마다 가장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걸로 돌아가면 돼요 영생 영원한 생명 내가 뭐 여기서 죽으면 뭐 영생하는데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이 신앙의 바탕 그 여기서 나오면 생명력 넘치는 어떻게 그렇게 1년 넘치는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 여기서 나오면 지루하질 않아요 지루한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새로워 매일매일 기대가 돼 아멘 날 하나님 앞에 기대 속에 오늘 또 무슨 응답을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실 기대 속에서 그렇게 사는 매일매일 거의 뭐 세월 세상 가는지 몰라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기대 속에 1년이 1년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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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냥 저는 개척한 지가 30몇 년 어제 아래 같아 그냥 그때 내가 나이가 멈춰가 지금까지야 그냥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가 뭐냐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가는 절기예요 사실 무교절은 그 이름 뜻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 떡 무교병을 이 썬나물하고 양고기하고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썬나물하고 썬나물하고 이 양고기하고 누룩이 없는 것 썬나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경험하는 그걸 경험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교절이 그리고 이런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누룩은 죄나 부중함의 상징이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교절이 이어지는 절기가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천열매를 바친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이스라엘 땅에서 밀보다 보리가 먼저 나오는데 보리수술을 해서 그 천열매를 바친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 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의 시를 강조하는 절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부활생명 얻었어요 부활생명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절대없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십자가 죽고 또 부활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영생한 것처럼 너희들 부활한다 예수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영생한 감격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늘 있어라 그래서 초실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초실절이어서 절기 나오는 절기야 칠칠절 칠칠절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날에 칠칠절 또 50일이 지난 날에 오순절 칠칠절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긴 그것이 뭐냐 부활성천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영을 보낸 날 오순절 마가다르빵에 세수가 성천하시고 예수 영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온 인류가 구원한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야 시공을 초월해버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야 만나요 나시로 가야 만나요 뭐 자랑이라도 만나야 혈중이 낫던지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은 성령을 오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칠칠절 그야말로 오순절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추수의 영이에요 추수의 영 그러니까 전도와 성교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전도 성교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게 하신다 우리가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심야 기도나고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성령의 사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한 분도 분도 아니고 평생을 칠칠절에 이어서 절기가 나팔절과 속제일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 절기를 나타냅니다 유대력에서 일곱제 달 초하루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완성하는 마지막 날이 대속제일이고 이 절기는 10일 동안 진행합니다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나팔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다 대살루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가 제리 마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의 영광 구름 타고 예수의 신께서 인류를 심판하러 제리 마신다 이때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심판 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받은 사람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속죄일 나팔절 마지막 날 지키고 대세상의 속죄재물을 가지고 시승소에 들어가가지고 제3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 마지막 초막절은 최대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수장절 장막절 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계속 초막을 지었잖아요 옮길 때마다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늘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 또 한편으로는 한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다 저장한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던데 결과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과 동시에 예수 거리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완벽한 보장된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모두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 엄망하면 안 돼요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누구에서 불평 엄망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 죽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사단신부로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절기 영성의 바탕으로 감사 은혜 모두로 그렇게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원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교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비 콕스 교수가 이런 말에서 인간을 들어서 호모페스티부스 호모페스티부스 무슨 말인가 하면 축제하는 인간 축제하는 인간 인간은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해온 역사를 가지는데 특히 기독교가 축제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기독교가 축제의 가장 소중 이역인 것이 기독교였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축제의 종교다 그렇게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축제의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 함께 모여 기뻐하는 것 그게 축제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뻐 특히 이스라엘의 7대 절개 중 대표적인 3대 명절 6월절 5순절 초막절이 되면 전세계에 헛되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 전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을 몰려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몰려오는데 축제의장 축제의장 축제장이죠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동선사백 얻어서 그렇게 세상에 살지만 예배시간이 되면 쫙 몰려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해에 모여가지고 영적 축제장이 돼야 됩니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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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포럼하고 축제 축제 여기에 어떤 부정적으로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이유 불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지원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완전히 릴렉스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축제 영적 축제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축제장이다 축제장이다 글쎄요 주일학교다 전도회다 무슨 정연회다 모든 기관들 모일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축제하시면 축제 계속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저는 개척하면서요 한 오랫동안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나면 다 손잡고 쫙 끝으로 다 손잡고 찬양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막 찬송하고 손잡고 통성 기도하고 전부 손 쫙 잡고 수요 예배 끝나면 전부 끝나고 전부 손잡고 축제 축제 계속 먹고 교제하고 심지어 막 심야기도 마치 나면 같이 막 같이 막 죽 먹고 계속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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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교제하고 축제 분위기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이 교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 축제 축제의 장으로 간다 그리고 나오시 바랍니다 축제의 장으로 다 일반 교회 부공안되는 교회들 일법 충만한 교회들 싸우러 가요 싸우러 죽일 거야 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막 같이 싸울 거 저 거 그래서 싸우고 개판 난장판 완전 사단 난장판 한국 교회 여러분은 축제의 장이 되시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 여러분이 뭘 했다고 인상 쓸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힘을 줄 거예요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지은 거 죄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모을 때마다 이빨 드러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축제의 장 인상성에서 아무도 없어요 또라예요 그거 축제하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울고 있다 그럼 외쳤어요 완전히 맛이 갔어 그거 혼자 심각하게 있다 그 축제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죠 축제에 시발류 뿌리는 완전히 김세계 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악수하고 박수치고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어요 서로 주 안에서 다 세워주고 힘을 주고 이래야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고 세계보험 이삼질라 살리지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해요 손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힘주고 용기주고 그래서 원리스가 되어서 이걸 못 말려 못 말려 원리스가 되는 거 못 말려 힘을 합쳐 놓으면 뭘 맞는다고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본당까지 왕후했잖아요 아멘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사람도 영향을 입히고 지역을 보험하고 하기에 나가서 힘차게 나가고 오늘 뉴스 보니까 미래당의 국회의원들이 여자 남자 한 대여섯 일곱 명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 못 생긴다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이지 보건만 보건만 증거하는 성교하는데 방해 못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 뉴스 여덟이 여덟이 이덟이요 아이고 내가 깜짝 놀라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네 차별금이 통과하면 큰일 나거든요 동성애 못 돼서 그냥 막 전 세계가 난리예요 무조건 동성애 말하면 잡혀요 목사 잡혀 들어가요 차별 성경에 동성애 하지마라 했는데 하지마라 말하면 그냥 잡혀 들어가요 벌금 내든지 잡혀 들어가요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 구원이다 그 말하면 차별이에요 당장 잡혀가는 고소하면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그걸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걸 오늘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힘이 없으면 이 복음 증거한테 다 지금 다 박힌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지역민족 세계범 2, 3천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성교에 앞장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고 우리부터 온 뉴스 아멘 딱 돼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맨날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동작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 원리스의 장 원리스 가정도 원리스가 돼야 돼요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저 한진구로 회장집 보세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치고 박고 행적끼리 고수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운전기사 식모들 두들 패고 교도 경찰서가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그 불쌍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불쌍한 게 좀 칭찬받고 인정받을게 그 없는 사람들 그거를 그냥 갑질을 해가지고 법원에 불려와 불신자들의 모습이 그래 세상 삶에 눈이 보이는 게 없어 돈 밖에 없어 부모도 행겨도 없어 돈이야 돈 그거 얼마나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 인생을 그래 삽니까 우리가 불신자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맨날 돈 돈 돈 그거 때문에 그래야 되겠냐고 사단이 하는 이 가라지를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정도 원리스 여러분 기관도 원리스 구역도 원리스 가능감 원리스 이거 깨기하는 사단씩 물어보는 종자들 이유 없어 이유 부족하고 있으면 감사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원리스 하는데 피스메이커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너희도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내가 피스메이커 하겠다 내가 희생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하겠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적 기뻄이 넘치는 삶 생명적 역동이 나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증거의 길을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지난주부터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기도 5분 또 10분 또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 있어요 개인기도 기도하다 보면 차량도 복잡할 것도 없고 기도하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부터 내 영적 상태가 축제가 돼가야죠 정말로 이 절기의 핵심 영적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이 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기뻐야 돼요 철거워야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모든 것 다 무거운 짐을 죽게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 가는 것마다 죽게 되길 바랍니다 조상집 되면 안 돼요 조상집 인상 성심 안 돼 딱 잔치집에 온 것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피스메이카 되기야 조사사 축제의 장을 여는 그런 주역이 되기야 조사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 구조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과 선임역사심이 내게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의 하나 영속성이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알고 모두 다 축제 영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직장을 치유하고 사업장을 치유하면 가는 곳마다 화평케하는 주역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장애들과 사회의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들 우리 자라노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급호조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오 사회의 사회의